오늘 우리 삼시민님의 아침 밥상이예요 밥이 너무 뜨거워서 전기코드를 빼가지고 좀 차갑게 식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 메뉴는 가지, 풋고추, 양파 넣고 밥새우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가지, 밥, 새우, 양파, 그 다음 마지막에 부추 넣고 그래서 영양 된장찌개예요 가지 된장찌개, 가지, 양파, 부추 이렇게 썰어 넣고 쫑쫑썰어 넣고 밥새우 넣고 된장찌개 끓인 다음에 여기 계란하고 계란, 감자, 샐러드예요 방울토마토도 넣고 그리고 여기는 입가심으로 우리 텃밭에서 딴 어제 딴 네 번째 수박 썰어서 이렇게 입가심으로 깔끔하게 아침 식사 차렸어요 주 메뉴는 영양이 듬뿍 밥새우, 가지, 된장국에다 부추하고 양파를 넣고 풋고추 썰어 넣고 그렇게 끓였어요 아주 영양 바라스가 잘 많아 섬유질 귀리하고 세계 10대 포도에 들어가는 귀리하고 여기에 머이, 머이 넣은 머이, 머이 저기 넣어서 잡곡밥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양파하고 저기 양파하고 이제 우리 마당에서 딴 오이를 식초하고 소금하고 단 것 풀어서 새콤달콤하게 했다가 꼭 짜서 물기 제거하고 같이 넣고 감자하고 계란을 또 삶아서 으깬 다음에 그걸 같이 방울토마토하고 소거기, 머이 피커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엄청 영양 바라스가 맞죠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6, 모든 비타민 C, A, 칼슘 단백질 골고루 다 들어있는 완전 식당이에요 새콤달콤해 옳아 옳기는 옳ん 옳기 옳기 옳기